디도스는 디도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디도스가 뭐의 약자인가요? 또스의 약자죠 디스트리 뷰티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네 맞습니다 또스입니다 그렇죠 디스트리 뷰티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그래서 디도스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 이거 우리 OSA 세븐레이어 할 때 나오는거죠 물 되네 수세표웅 아 몇번째 듣는건지 모르겠어요 매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대네 수세표웅 이게 중간고사를 본 사람은 무조건 알거든요 물 되네 수세표웅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제가 기프컵 스타벅스 사비를 사드릴게요 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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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간에 디도스는 이런 일곱가지 레이어 중에서 특별히 한 세군데 정도를 주된 타겟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더라구요 요즘이 아니라 뭐 여태까지 보면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 패킷 플러딩 플러딩이요? 홍수인가요? 홍수? 홍수죠 패킷의 홍수로 서버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촉촉하게 적시겠다 적시는 건 아니고요 홍수가 냈는데 촉촉하게 그냥 적나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이 막 들어오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어떤 형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버가 1기가의 파이프를 갖고 있어요 인터넷 밴드위스가 근데 디도스를 통해서 거기다 2기가를 막 쏘고 있습니다 음 넘쳐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플러딩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저같은 정상적인 사용자가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구멍이 없겠죠 틈이 없는거죠 틈이 없으니까 밴드위스가 꽉 차서 그렇죠 그런 형태의 디도스 공격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어 이런 형태 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사람들이 뭐 똑똑해지면서 그렇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겁니다 왜냐면은 디도스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너무 뻔하니까 그 앞에서 차단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나왔던게 이제 씬플러드 같은 형태 씬플러드 네 씬플러드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 이미지가 떠오르는게 있으신가요? 아까 TCP의 특징 설명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TCP는 쓰리앤드쉐이크죠 그쵸 쓰리웨이 아 쓰리웨이 그래서 씬을 보내면 응답을 하고 거기에서 잘 받았다라고 확인까지 하는 에크를 받아야죠 근데 어쨌든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2기가 거치에 네 요청만 보내요 아 그러면은 약간 두개를 다 해당시키는 공격이 되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파이프를 늘려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런 용량의 씬 리퀘스트만 보내요 그러면은 서버는 아 이제 악수로 할 줄 알고 손 딱 내밀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게 그렇죠 서버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규약상으로는 디폴트로 30초에 타임아웃 그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서버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손만 딱 내밀고 기다리고 형태공격 근데 얘도 이제 공격패턴이 뻔하니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이어볼 같은 거에서 많이 막아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발전 7계층 세븐스 레이어 그쵸 일곱번째 레이어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하는 공격입니다 정상적인 리퀘스트를 보내줘요 예 Ridge서 held 해기 리퀘스트를 보내줘야 돼요. 게임 패켓을 보내요. 근데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지능형이네요. 그렇죠. 지능형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패켓 밑단의 레이어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패켓을 다 까야 되고 앞에서 필터링을 걸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렇죠. 잘못해서 정상적인 트래픽을 막아버리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니까 방어도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형태의 패켓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래서 하단이 미디어 레이어고 밑단이 호스트 레이어잖아요. 1, 2, 3, 물 대 4 까지는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의 뜻이 뭐죠? 컨텐츠죠. 영상이죠. 영상 미디어. VOD?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정확하게 했던 리허설께 했던 답변이에요. 굉장히 쫑크를 많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 레이어. 물리적 레이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호스트단에 들어오느냐 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스의 현황 보면 공격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가 많이 사용되면서부터 이런 공격의 크기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라이 어택과 맨캐시드가 뭐가 틀린거죠? 그냥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식. 맨캐시드 어택은 맨캐시드의 어떤 결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양이 많아지니까 딱 이런 현황 그래프에서 보여진다. 네. 그래서 이런 디도스 공격을 AWS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게 사실 아마 뭔가 AWS 직원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공격 패턴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아래부터 볼까요? 아래 보면은 이제 방패 모양이 있죠. 그렇죠. 4계층 밑에 물된 수 해서 3, 4계층 공격. 여기는 이제 물량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씬 공격 계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 실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드 스탠다드는 여러분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그래서 그 뭔가 실드 스탠다드를 적용해 본 적이 없다고 사실 느끼실 텐데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모든 AWS의 리소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드 스탠다드를 통해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공하는 게 이제 실드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조금 더 유료긴 한데 네. 비싸죠. 구독형 서비스죠. 비싸다고 하긴 좀 애매해요. 피처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아요.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스탠다드에서 베네핏을 받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독형이시고 사실 비즈니스 서포트 무조건 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실드 어드밴스드 쓰시면 그 AWS DDoS 전담팀한테 리포트 같은 거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어떤 공격 패턴에 대해서 이것 좀 막아달라는 식으로 요청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실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OSI 7th 레이어 응 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WAF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AWS의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봐왔던 아까 그 정상적이지 않은 요청 그렇죠. 또는 예전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인젝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 사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브라질에서도 들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그 뭐 그리고 WAF가 그 DDoS 방어 외에도 사실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가 있어요. 그 게임 운영하시다 보면은 뭔가 블랙리스트 IP를 확인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뷰징을 이제 시도하는 유저가 있으면 그 사용자들을 막을 시 그 IP를 알았을 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VPC에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리스트 나클에다가 해당 IP를 블락을 해버리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브넷단에서 막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WAF에 또 블랙리스트 IP를 그냥 등록해서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WAF를 써야되는 와프로 막았을 때 뭔가 나클로 막는 것보다 뭔가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네. 그 개별 IP의 개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있어가지고 람다와 함께 연동을 해서 아 이 IP를 막아야 되겠다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단을 하면은 람다를 통해서 이 WAF의 구성을 그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그 불필요한 IP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풀어야 될 IP를 푼다든지 또 생각되는 게 어쨌든 이것도 아까 RDS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니지드 서비스다 보니까 뭐 그런 공격에 대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해서 진행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AWS가 언제나 피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뭐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가 사실 보완에서 생기니까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AI ML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새로운 공격 패턴을 확인을 하면은 저희 뭐 실드에 뭐 적용이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뒷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 바로 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실드 와프 외에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프론트랑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저 압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콘텐트 딜리버리 아 제가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군요. 아유 타이밍 놓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비해서 주세요. 그 사실 두 개 서비스에 뭔가 특징?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AWS 엣지 저희 아까 첫 시간에 봤었던 그 AWS 엣지에서 동작하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엣지를 사용하는 게 활용 엣지를 활용하는 게 왜 DDoS 방어에 좋은가 에 대해서 성수님이 어? 저입니까? 네. 아니요. 일단 뭐가 좋은지 자 일단 그 우리가 일단 빨리 막힙니다. 리전까지 들어오는 것보다 엣지에서 방어가 되면은 훨씬 방어되는 시간이 빠르세요. 엣지에서는 1초 이내에 방어가 가능하고요. 리전까지 들어오면 수분이에요.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어가 두 가지에요. 여기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그 뭐야 클라우드 프론트 또는 글로벌 엑셀레이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빠른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AWS 백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자 이만큼 퍼블릭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일단 빨라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게 더 크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비록 로컬은 안 좋더라도 일단 엑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일대일 연결을 통해서 빨리 가시겠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게 제가 그 이전 세션에 깜빡했는데 저희 백본은 백지짜리 네트워크 이중화 모두 되어 있습니다. 백지 이상이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어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 CFGA WAF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엣지에 적용하는 것은 엣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이런 배포 디스트리뷰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리소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룰셋 업데이트가 리전에서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빠르게 대응이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해보면 뭐 수초 안에 엣지는 그런 룰셋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적용이 되는 반면에 그 리전에다가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수십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때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범용 리소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이쪽은 전용의 리소스다 보니까 이런 배포에 최적화된 전용의 리소스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어 그 와프 업데이트 가 되는 거죠. 잠시 저희가 한 뭐 2분 정도 휴식시간 하고 네. 잠깐 쉬고 그 다음부터 로피사워 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Q&A 한 2,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